섬이야! 천주님께서 언제 알아가시는지 잘 알고 있지?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르쳐 주십시오! 금액이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단다. 누가 더 어느정도 하면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 아, 우리 섬이는 어찌 이 꼽뽑할 거... 섬이야! 은면은 알겠느냐? 네!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 옳지! 시차해! 그들과 함께 천주님 말씀도 공부하고, 신모님을 좋아한 반의를 하였습니다. 네가 반의 질을 했다고? 나으리, 지금 두르고 계신 영대의 신사가는 우리 섬이가 술을 넣은 것입니다. 아, 참으로 기특하구나, 우리 딸! 이제 천주님께서는 저도 입 맞히나요, 아버지? 뭐라? 저도 루갈자 언니처럼 아버지께도 천주님께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제 보니 우리 섬이가 욕심이 많구나. 하지만 좋다. 천주님 사랑에 대한 욕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다. 루갈자 언니! 섬이야, 왜 주인해? 이 다음에 저도 꼭 언니처럼 살 거예요. 루갈자 언니와 용한 오빠는 천주님께 넝웅도 순결도 모두 다 바쳤단다. 저도 그럴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셔요. 천주님, 가을! 깃턱아! 개구다! 개구다! 제발 동생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대로 헤어지면 연경 못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나아리. 제발 이어! 아, 이거 안 됐어. 오케이, 잠깐 보여줘. 깃턱아! 이 깃턱이야! 살 지냈어? 다치면은 없고? 울지 말고. 울지 마.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나? 천주님을 믿는 사람, 어떠한 연경에서도 즐거워하는 빛을 이뤄서는 안 된다. 잘했어, 꼭 기억해야 돼. 음... 한지,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서, 오늘 저희에게 일과 양식을 지니고, 시간 없더라. 꼭 가져라. 누나! 빛속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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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울면 안 돼! 그리고 아무거나 주면, 꼭 기억해야 돼! 아버지! 천주님! 천주님 어디 계십니까? 동민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릴게요.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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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천주님! 천주님! 아 아 어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